이번에는 걸크러쉬 매력 있지 완벽한 불맛 퍼포먼스 있지 강렬한 에너지 있지 방담 가득한 있지 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억인하우스 안녕하세요 있지 입니다 네 있지 여러분 먼저 컴백을 기다리는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있지 기다려줘서 고맙고 멋진 무대 보여줄게요 저희 활동하는 내내 정말 무대 찢을 거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이번 컨셉이 아주 강렬한 것 같은데요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이 앨범 본투비는요 저희의 아이덴티티인 당당함은 물론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은 앨범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함께 맞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 퍼포먼스 궁금합니다 어 이번 포인트 안무가 밤바디댄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펭귄처럼 팔을 앞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이렇게 어깨에 올려서 같이 빤빤빤빤빼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? 어 은채씨 재미씨 같이 도전해보실까요? 한번 당당하게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뮤직 큐 유나씨 유나씨 저와 채민씨 중에 당당한 매력을 더 잘 표현한 사람 누구인가요? 오 그런 질문을 예 하하 어 은채씨는 귀여웠고요 네 채민씨는 멋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당당하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아 그쵸 하아 그 분 다 너무 당당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love 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